3종은 겉롤목 안전 표시판이다. 자, 이번에는요. 이번 7번 되겠습니다. 조통 범정상, 조통 종료 없는 조차라에서 양보 운전으로 틀린 것은, 양보 운전인데 아닌 것이래요. 자, 좌회전 탈령보다 좌회전이 우선이에요? 직진 차량이 우선이요? 직진 차량이 우선이죠. 직진 차량이 우선이죠. 이건 결과적으로 좌회전 차량보다 직진 차량이 우선이다. 맞죠? 좌회전 차량보다 직진 차량이 우선이다. 그렇죠? 좌회전 차량보다 직진 차량이 우선이다. 이건 맞죠? 이건 맞아요. 두 번째,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차가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보다 우선이다. 그렇죠?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가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가 도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가 누가 우선일까요? 이해가 우선이죠. 이미 교차로에 들어간 차가 우선이죠. 이것도 맞고. 포기 접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지휘한 차가 우선이 아니라 포기 접은 도로가 아니라 포기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지휘한 차가 우선이다 그래서 여기서 틀린 것은 포기 접은 게 아니라 포기 넓은 도로로 보입니다 포기 넓은 도로의 지휘한 차가 우선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죠 우측 도로의 지휘한 차가 그렇죠 우측 도로의 지휘한 차가 차가 우선이다 그렇죠 이해 되시죠 8번입니다 일종 대형 면허 소유자만 운전할 수 있는 상황이 누가 될까요 어느 것일까요 흉차정은 15인 합승 15인 합승 승합입니다 일종 보통이죠 도로 보오트로 이것은 이해가 되죠 도로 보오트로 이해가 맞겠죠 대형견인차 이것은 결과 일종 특수면허죠 삼륜화물차는 일종 소형면허가 된다 아시겠죠 삼륜화물차가 된다 아시겠죠